오늘 아침에 제 최고의 친구가 두 가지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제 비디오가 매우 재미가 없고 심지어 줄여야 하는 것이죠. 이 비디오가 영어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비디오를 영어로 한국과 영어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디오를 한국말과 영어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I hope my best friend can be satisfied with this new content.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새로운 내용으로 만족을 했으면 좋겠어요. By the way, whenever we search for internet,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마다 we can find coronavirus and Korea.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한국을 발견할 수 있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매우 좋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 시스템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 위기가 최대한 빨리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Maybe we can. 아마도 할 수 있겠죠. 자, by the way, by the way, by the way, 그건 그렇고 Let's relocate the camera again. 이 카메라 위치를 다시 재조정을 합시다. 음... This is another battery. 이건 또 다른 배터리죠. Solid-state graphene battery. 고체전지입니다. 그래핀 고체전지입니다. Perfectly solid. 완전히 고체전지죠. By using the idea of Mr. Electron, Prattron, Neutron, and Murron. Mr. Electron의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I used one material, 한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This is a paper. 이건 종이이고, very thin, 매우 얇죠. Even semi-transparent. 그리고 반투명합니다. It means it is very thin. 이건 매우 위기에 얇다는 걸 의미하죠. To increase the durability of this battery. 이 배터리의 내구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I used this one. 이걸 사용했습니다. Because we don't need separator in a solid-state battery. 고체전지에서는 분리막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We can say, just it plays a role to increase the durability of this battery. 이 종이는 이 배터리의 내구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In the time of our ancestors,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서 To make a brick. 벽돌을 만들 때 The main material was soil. 주된 재료는 흙이었죠. To increase durability of the brick. 그 벽돌의 내구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Our ancestors used straw. 우리의 조상들은 지푸라기를 사용했습니다. This is the same principle of making the brick stronger by using straw. 이건 지푸라기를 이용해서 벽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죠. Straw, straw. S-T-R-A-W. Straw, 지푸라기란 뜻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한번 이것 좀 체크 좀 해보죠. By the way, let's check the voltage of this battery. 이 볼티지의... 아아, 이 배터리의 볼티지를 볼트를... 친구야, 볼트다, 볼트. 볼트를 체크하겠습니다. 볼타임을 사용하십니다. 이 배터리의 열풍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 2, 2.9V 4.1V 2.8V 2.9V 2.8V 2.2V 아유유유유유유 이 배터리가 3V를 가리킨다면 정말 매력적이겠죠. 리튬 없이 리튬 없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2.8V? 2.7V? 2.6V? 2.8V? 이 배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 this is a Korean paper. 이건 한국 종입니다. Cold 습자지. 습자지라고 불리죠. 이 불빛을 좋아합니다. Energy is the ability to do something. 에너지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In a traditional, in a conventional idea, 전통적인 관점에서 We cannot store energy, 에너지를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Because energy is the ability to work.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It's not the material, 물질이 아니고요. It's not the material. 정말 멋지다. 오! 3볼트! 이 숫자의 숫자를 좋아해요. 다시 1번. 2.9볼트. 1일에 3볼트. 언젠가는 3볼트에 도달하겠죠. February 2, 29, 29, 2020. 2.9볼트. 2020년 2월 29일에 종이를 사용해서 2.9볼트에 도달했습니다. 아마 엠퍼리즈가 좋겠죠. 아니, 엠퍼리즈는 좋겠죠. 아마 안 펴도 좋을 겁니다. 오케이. 좋은 하루 되세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아, 아. 첫 번째. 엠퍼리즈가 많이 마셨습니다. 친구들과 어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이건 설탕물입니다. 이건 설탕물입니다. 아주 좋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ㅎㅎ ELLA 2.9볼트 2.9볼트 2.1볼트 2.1볼트 2.1볼트